거기가 혹시라도 이게 그 상인 연합회인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지금 짧게 통화가 가능하시면 제가 미팅 중이나 이런 거면 끊으셔도 되는데 아 괜찮아요 혹시라도 그게 그 제가 그 상권이 어디까지가 그 연합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바운더리인가요? 그게 은행동하고 은행동 이 그 한 블록 그렇지 저기 목적 아 관할구역이 아 혹시 그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항상 제도권 안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도권 밖에서 아무리 뭐 해봐야 이게 어떤 혜택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시너지 효과가 적잖아요 그죠? 내가 뭐 아무리 뭘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어디 저기 어디에 뭐 중동이냐 어디 대동 이런데서 해봐야 이게 원도심하고는 이게 또 물론 그쪽도 원도심이겠지만은 이게 좀 소통이 어렵잖아요 그죠? 그렇죠?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예 오 아 예뽈 노